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은 산화동 시비파김치, 시비김치로 김밥을 한번 싸보려고 준비했어요 전장김에도 맛있었지만 김밥김에도 싸먹으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김밥 먼저 싸볼게요 그렇지 12김치 하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맛살 햄 단무지 우와 우와 크다 우와 너무 크다 우와 너무 크다 우와 너무 크다 바삭 뺏어 넌 둘 둘 셋 넌 둘 셋 셋 넌 셋 넌 넌 김치 2개 팥! 밥도 잘라줍니다 김치 2개를 먹기 좋은걸로 김밥도 잘 먹어요 김치 2개 김치 2개 김치 2개 김치 2개 김밥 2개 김치 2개 김치 2개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고춧가루 저는 갈비가 너무 맛있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뺏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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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배가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백종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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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거랑 고춧가루 조합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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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살이 좁거리지 않는다 무승 맛있게는다 파 Y 마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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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먹으려고 했는데 도둑 고춧가루 점점 맛임료 Gen-G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진짜 맛있다 아... 모짜렐라 먼저 해치욕해서 마카롱 어묵 우리는 빨리빨리가 잘 어울려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아 고춧가루 끓여 오늘 저녁에 먹기에는 국물이 맛있게 먹어야만 하네요 고소하고, 고소하고, 고소하고 소금, 고소한, 고소하고 잘라내는 맛 그것도 약간, 고소하고 고소하고, 고소하고 고소하고, 고소하고 땡큐 반죽이 정말 맛있어 오징어 고기 저는 밥을 한 번에 먹는데 끝까지 먹으면 맛있어 고기 잘라 한 번에 먹는데 너무 맛있지만 진짜 맛있어서 두꺼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। । 육수는 날씨가 너무 크다 아주 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더라구요 고구마 하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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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치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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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고기 잘 먹는데 소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